지쳤어요. 대표님이랑 같이 있는 거 힘들어요.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끼리 만나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것도 싫고. 아이, 이 사람이 진짜... 지금 나랑 장난쳐요? 뭔데 저 난리들이야? 뭐긴 뭐야, 우리 청소의 요정이지. 청소의 요정? 괜찮아요? 너무 웃었어요. 네, 커피 안 닦고. 네? 아줌마.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치워야죠, 아줌마. 죄송해요. 잠깐만 불릴게요. 아니, 아니 뭘...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. 필요한 사람 맞습니다. 기호설 씨은 우리 회사에... 아니,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. 기호설 씨은 우리 회사에... 기호설 씨... 기호설 씨... 기호설 씨... 기호설 씨... 기호설 씨... 아, 대표님. 깨셨어요. 몸은 좀 어떻어요? 괜찮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리 가 기다리게 하지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